교양곡, 교양곡, 교양곡 쉽게 말하면 교양곡하고 비교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교양곡은 아무래도 딱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보통은 4개의 악장, 짧은 건 3개의 악장 많게는 5개의 악장인 교양곡도 있는데 챕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챕터 안에 작곡가가 다른 성격의 내용들을 중요한 모티브를 넣어서 그걸 발전시키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교양곡이라면 교양곡이라면 교양시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챕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호흡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테마가 있다는 것 표제음악이라는 말을 또 많이 하는데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낭만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알프스 교훈거 같은 경우는 스트라우스가 경험했던 등산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의 기사인데 모든 교양시에는 분명한 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이런 교양시라는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더 앞으로 가서 보면은 19세기 초에 베토벤이 연주해용 서곡들을 좀 쓰거든요 코리올란 서곡이라든지 전원교양곡이 사실은 각 악장별로 이렇게 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 교양시의 시초일 수도 있고 그의 계승자였던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품 만들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교양시들라는 장르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홉 개의 교양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다섯 개의 작품은 낭만주의 작품이나 전설, 철학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스트라우스가 만든 작품들이 있고 네 개는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네 개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 죽음과 정화 같은 얘기 영웅의 세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서전일 수도 있는 얘기 가정교양곡은 그냥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하루 동안의 일 우리가 연주하는 알프스 교양곡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등산 내용 그런 걸 가지고 교양시를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정말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등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움 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동경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누군가가